자 여러분들 제가 가가지고 왼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씨랑 왼손 한번 왼손 하신 분 나오시면 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펭카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네 가차 가차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형님 200개 터졌습니다 누가? 라차 자 여러분들 좋은 방송 우리 라쿠카차 형님께서 별풍선 100점 선물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별풍선은 저희가 팀을 옮겨 다니는 차비 내지는 밥값으로 제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방송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풍선 해볼래? 별풍선 해볼래? 박수 아무리 안신다 아기라네 아기라네 뭘 한마디마요 잘 잡아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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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순정마나 나왔네요 10연승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엄청 세졌네 지금 나오는 분은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3년정도 2년정도 1년정도 2년정도 2년정도 야 너는 기술만 있네 네가 유튜버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유튜버를 많이 본 사람이네 오만 금방 한 번에 한 5가지 기술이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경남입니다 저 BJ이신가요? 네 저 BJ 어? 어? 안녕하십니까 저 BJ 끝자락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들립니다 마이크 좀 벗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BJ 끝자락입니다 형님들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끝자락이요? 네 끝자락이요 인생 끝자락이라고 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예 어 그럼 안 배우신 분인데 성공 세워놓고 사랑이 끌고 네 고 고 고 스톱 스톱 한번만 더 합시다 네네 이번에 트일게요 저희 지금 아주 많이 내주고 있어요 힘을 써보세요 준비 시작 다쳐있습니다 다쳐있습니다 정말 세시네요 잘 있습니다 이야 여기까지 네 아 끝자락이요 지금 몇연승 있죠? 4연승이 있습니까? 예 3연승입니다 3연승 우와 오 이야 묵직하다 청자켓 청자켓 청자켓에 강자 강자 왔습니다 강자 강자 어 뭐야 어 뭐야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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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거제 폭격이 엄청납니다. 힘이 장난 아닙니다. 돈 좀 주세요. 한 열 번 나오셨는데 엄청 세세요. 그리고 이분도 BJ이신 것 같은데.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대구에 신입 6일차 뚱보원이 한번 돌아보세요. 재미있습니다. 6일차 뚱보원이라고 합니다. 반칙입니다. 손 더 위로 잡아야 돼요. 손, 손목, 손목. 고! 그냥 해볼래요. 그러면 아예 땅 찢을까요? 땅 찢는답니다. 그런데 지금 약간 힘의 상성이 있어서 혹시나 다칠 수도 있을까요? 이게 오해나지 마세요. 손, 손목이 이렇게 돼. 혹시 다칠 수 있을까요? 친구입니다. 유도했던 친구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친구입니다. 괜찮아? 아, 미안하다. 그런데 이 분이 사실 안 배웠죠? 엄청 세요. 이거 지금 처음 해본 거예요. 여기 있어요, 처음에. 약간 엄청 세요. 기본 유도를 했기 때문에. 링구 형님은 나중에 오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왜냐하면 힘이 좋아서 제가 스톱을 하라고. 일반 같으면 그냥 넘어가게 놔뒀을 텐데요.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. 지금 5연승했습니다. 5연승이요?